충남 기독교총연합회가 14회기 2차 실행위원회에서 CTS 중부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 앞서 말씀을 전한 충남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오종설 목사는 충남 기독교총연합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충남의 교회와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충남 지역 교회 연합과 복음 전파,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